용지 사이즈에 맞춰 용지 규격을 조절해 줍니다. 기기 좌측의 천공마진 조절레버를 이용하여 원하는 마진으로 조절합니다. 링규격 조절레버를 펀치로 맞춘 뒤 천공할 문서를 넣고 핸들을 내려 천공합니다. 말하자면은 링걸이의 링걸이 링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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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걸이 링걸이의 링걸이의 링걸이 유자형 핸들로 1회 최대 16매까지 청공이 가능한 제품으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120매까지 재본이 가능하여 자료정리용으로 활용됩니다. 와이어링 거리가 있어 와이어링을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청공된 용지를 손쉽게 걸 수 있습니다. 링 압착시 상측의 링 규격 조절레버로 링 사이즈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고받침대가 있어 압착시 문서의 흘러내림을 방지해줍니다. 와이어 고정자석이 있어 청공된 용지와 와이어링 결속시 링이 움직이지 않도록 자석으로 고정시켜주어 보다 견고한 재본작업이 가능합니다. 기기 오른쪽 서랍식 파지암으로 청공 후 용지 찌꺼기를 간편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마을 multip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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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안심구매를 보장합니다.